안녕하세요 여러분. 중동의 여신 이지영입니다. 오늘은 2019년 2월 13일 여기 와디람에 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각 6시 30분인데요. 벌써 이렇게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. 불과 지난주에만 해도 6시 반에 아직 태양이 안 떠올랐는데 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너무 찬란해서 카메라에 담기가 어려운데요. 여기 주변 와디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잤던 캠프입니다. 요새는 캠프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히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. 아주 따뜻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. 자 여러분 또 다음번에 또 만나요. 건강한 실비입니다.